안녕하세요. 정씨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지금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 시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빠져나와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정씨 급락으로 개미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대금이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정확한 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봤을 때 지난달 5월달 6월달의 하루 평균 개인의 거래 금액을 볼 때 한 4조 3천억 정도랍니다. 이는 2020년 2월 3조 7백억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하죠.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라고 합니다. 4조 3천억요. 뭐 이런 걸 볼 때 한때는 한때는 제일 많았던 게 17조 3천억까지 올라갔다고 하구요. 그에 비하면 지금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미들의 투자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앞으로 주가는 2300이 장중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00도 무너지고 2000도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왜냐?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정시가 떨어지고 있는 것 관련해서 대응할 생각이 그다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 원달러 안전 마찬가지, 그리고 각종 금융의 기업 부채든 가계부채든 정보부채든 부채로 인한 그 충격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에 대한 대응을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 왜냐? 만약에 대응을 제대로 할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종부세를 줄여주고 법인세를 줄여주는 행동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세금, 안그래도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적자가 심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가진 자들의 세금을 데려다 줄여준다. 이는 어디선가는 더 뜯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법인세와 종부세를 줄여주는 저것을 볼 때 아, 지금의 정부가 철저히 가진 자들, 있는 자들 위주의 정책을 펼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앞으로 개인투자자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선뜻 나설 수 있을까? 그 반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지금 최근에 어딥니까? 그, 뭐, 동학농민운동, 동학개미 선봉장이라고 하는 이가 사실상 물을 일으키고 물러났죠. 그는 자녀들 교육에도 쓰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무조건 주식에 장기투자를 하라고 장기투자를 맹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가짜이고 거짓이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미 한국의 정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데도 그래도, 그래도 버텨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냐? 개미들의 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개미들은 계속 사모으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달에 수출의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이고 반도체 수요도 둔화되고 있고 코스비는 2300m로 내려가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자예탁금이 57조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한 10조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융자장고도 작년 말 23조에서 지금 17조로 대략 한 5조가량이 줄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개미들이 점점 주식시장을 떠나는구나. 주식시장을 더 이상 이제 관여를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에게는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주식들을 고점에 산 사람들에게 절대로 물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한동안 최소 1년 이상은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왜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나라들이 다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한국만 좋을 리 없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그 직격탄을 전세계가 지금 현재 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미 정시 또한 심상치 않죠. 나스닥도 지금 상황이 별로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미국 상황이죠.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린다라는 걸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일들이 어떨지를 매우 염려하면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로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 또한 그동안에 많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개미들은 다 뒤집어 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가할 마전에 코인이 대거 무너진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정시에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꽤나 안 좋은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죠.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뭐 저점 매수할 시기야. 뭐 장기 투자를 하면 돼. 물타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경기 침체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걸 현실로 봐야 되겠습니다. 언더슈팅이니 아니면 이상한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서 또 개미들을 한 번 더 뜯어먹으려고 계속 부리고 있는 작전 세력들 아니면 앞잡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닥이 없죠. 삼성전자 언제까지 내려갈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더욱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매수하기보다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켜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주익세를 웬만하면 손절매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고보면서 저점 매수할 시기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함부로 저점 매수하는 걸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꽤나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절대로 절대로 지금의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략 4벌에 두고 있는 거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이 7월달에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하면 주가는 또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게 뭐 리스크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불안한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해소됐다. 뭐 이런 얘기들 온갖 개소리로 또 언론에서 도배 나겠죠. 주가가 오르면 오는 거에 따라서 보고 오른 이유를 찾고 떨어지면 그에 따라서 떨어지는 이유를 찾는 게 언론의 뉴스입니다. 언론의 뉴스를 함부로 믿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 주변에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무엇들을 좀 더 신뢰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함부로 경기방어주니,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함부로 욕심 부리는 게 안된다, 안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지금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80%인데 뭐 3배수에 패팅하겠다라고 하는 불개미들이 많답니다. 그냥 막장인거죠. 막장인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의시장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들도 상당수가 마이너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레버리지나 아니면 인버스를 관심 갖는 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공부하지 않고 잘 모르는데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애플 뭐 이런 쪽에 관심 갖는 건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 TQQQ 라고 하는 쪽에 종목에 많은 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올 상반기에 순매수 1위를 차지한 테슬라를 제쳤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인거죠.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지 도박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백지수가 내려갈 때 하락률의 세배 수익을 내는 SQQQ도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는 거지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확실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거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뭐 과다한 공포는 적당하지 않다. 뭐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그냥 말장난이라는 거죠. 말장난입니다. 지금은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꽤나 안 좋다. 어렵다. 우려스럽다. 라는 이야기들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다한 공포를 지향해야 된다가 아니라 현실에서 공포나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 두려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궁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미들이 지금 현재 왜 주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미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